riv 실내 Series abb await California 나무소RS 별다른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바로 승으로가주세요 계속 자, 시청자분들이 모두 숨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자, 찾으러 갑니다. 호호! 내가 지금 뭐 찾아주겠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찾아볼까? 아저씨, 신문지! 야! 누구야? 누구세요? 나오세요! 걸렸으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부롱님 탈락! 신문지야 왜? 어? 콜라님 신문지? 보이나 보네요? 그렇다면 여기 근처에 있다.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인데?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인데?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인데? 그래, 그럼 다음 타겟은 콜라님이다. 어? 죽으셨으면 옥상에 가주세요. 어디로 갔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구어어어 아어어어어어아아아아 아아아.. 보자 여기에는 별로 없어서 어... 빨간방에 없네? 빨간방에 없네? 으잉? 으잉? 빠른 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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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다는거야 잠깐만 어디있는거 어디 어디있다는거야 이거 어? 아 이구나 이구나 아 어디있는거지 그 그 정당히 좀 걸려줍시다 그 어 저기 뭔가 있는데 뭐야 저 프로 아 저 프로 뭐야 뭐야 이게 이 프로 뭐지? 이거 이거 찾았다 저기요 누구세요 아이고 칼나님 탈락 자 이제 다섯명 남았네요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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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나 야 나와 호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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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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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아우 못찾게더 개꿀이이 힌트좀 주세요 힌트 어딨는지 모르겠어 더럽게 넣었네 아 진짜 똥을 쪼개있나 아 아 아 어딨는거야 찍찍 뭐야 저 블루발렐들은 거기 안에 누구 있나 어 걸렸다 바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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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어서 내리세요 누구야 이거 누구냐고요 저기요 블루발렐 씨 뭐야 불칠님이네 자 세명 세명 죽였습니다 아니 어딨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지금 10분째 찾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자꾸 늘어지잖아요 전개가 루즈해지면은 제가 편집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편집 아니 좌표를 지면 내가 어떻게 하냐구요 저 사람 자꾸 나 짜증나게 만드네 어 일루와 아씨 일루와 일루와 나와 나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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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레기 와 진짜 쓰레기다 와 나와 내리세요 내리라구요 에라이 씨 트랑킬러님 탈락 자 이제 4명 찾을 수 있게 이제 3명 남았지 아 진짜 핵 쓰레기네 핵 쓰레기 와 나보다 더한 쓰레기야 이거 누구 남았죠 루와님이랑 콜라님이랑 명정님 아 이 3분만 남았군요 아휴 자리 아니 한 명 더 찾는 것만 해도 쓰레기 아휴 내가 이렇게 된 이상 비기를 쓸 수 밖에 없겠군 비기 이기 피에이 씨 비활성하면 내가 인거 아 피에이 씨 비활성하면 찾을 수 있겠지 고토 아니거든요 비기를 써도 못찾겠네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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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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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H 아 어딨는거야 찔찔 이번엔 상품없어요 아 어딨는지 힌트좀 알려주세요 힌트좀 힌트힌트힌트 헬기장 근처 아니 헬기장 근처가 어딘데 똥물 근처 흰 건물 안에 골목긴 안에 페인트 옆에 막 뭔소리야 저건 또 내 마음속에 왜 있어요 그냥 확 척추려버릴라 어딨어 어딨어 아 찍찔 아 어딨는거지 도대체 아 아 진짜 아 다시 다시 힌트 줘봐요 뭐요 뭐 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골목길 안에 페인트 앞에 건물 뭔소리야 저게 도대체 아 나 진짜 아 아 뭐야 똥물 앞에서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하메 있어요 뭔소리야 똥물 앞에서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그냥 먹어요 먹으려면 먹으세요 왜자꾸 밥먹어야지 밥먹어야지 그냥 먹으라고요 그중간 내가 찾아서 죽일거니까 아 잠깐만 써봐 왜이래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아니 어딨다는거야 똥물 아 씨 똥물 앞에서 직진 우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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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직진 뭔소리야 저게 설명을 опернее 쬐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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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거예요 어우 못찾겠네 아 아 나 진짜 왜이리 다 잘 숨었어 으어어어 아우 화병도 줘 아우 힌트 드리면 파란색 여기에 파란색이 몇 갠데 여기에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이 몇 갠데 숨은 게 파란색이라구요? 그럼 여기쯤에 있겠네 어? 아, 잠깐만 나 이상한 것 봤어 야이씨, 야! 이거 쓰레기가 진짜 자식 진짜 쓰레기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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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님 이거 진짜 쓰레기 핵쓰레기밖에 없어 오늘 와 와 이따구도 속을 수가 있지 와 와 여기 구석에 있다고요? 아 아 하 하 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일루와 일루와 어디 가요 일루와 어디 가시냐고 도망치지 말라고 해 이미 걸렸으니까 자 명정리해 탈락 밖에 안 남았네 뭐요 뭘 말해요 못 찾는다고? 아 예 님 잘났습니다 예 예 예 예 원래 나라토 숨바꼭질의 전통은 마지막 주제는 반드시 고투 해야되요 뭐야 여기 뭐야 야이 씨 아 아 아 내가 주의 기계 못살펴봤네 그래 내가 주의 기계 못살펴봤네 어디 가요 일루와요 어디갔어 버렸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일루와요 어디갔어 아 아 나 진짜 아니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요 아우 진짜 1등이라 이만치 어차피 삼콩 따위 없습니다 자 누가 자꾸 뭘 레꺼리게하나 누가 오늘 그 뭐지 파란 건물에 그거 누구였지 그 조그만걸로 조그만걸로 숨은 사람 누구였죠 콜라님인가 콜라님인가요? 콜라님이었죠 우리 쓰레기 자식 쓰레기 쓰레기 아우 진짜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야 이 쓰레기 누나 쓰레기 누나 쓰레기 누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농담큰 좋습니다 좋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